여러분은 혹시 용접하는 남자 혹은 현장일 하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접하는 여자가 있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보면 대견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인간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서 동일한 일과 동일한 직종인데 남자가 용접과 막노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요? 저희 아빠는 한평생 용접일을 하셨고 용접일로 저희 가족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F에 많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여시들 남자 소개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한 번 골라주라. 평택항에서 격리하고 있고 언니들에게 이 남자 저 남자 소개받았거든. A남자는 용접하는 남자이고 키 크고 얼굴 잘생겼거든. 근데 노가다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눈이 박살나서 못 볼 때면 얼굴 찡그리면서 보는 거 보기 싫어. B남자는 무역회사 대리인데 월급 300밖에 못 보는 거지 남자야. 라는 식으로 FM리스트 여자가 남자를 골라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노가다 하는 남자는 무조건 걸러야 해. 노가다 하는 남자를 왜 만나 무조건 걸러. 노가다 하는 한남은 어릴 때 인생 막산 놈들이고 존나 천박해. 일 끝나고 노래방 가서 번 돈 다 쓰는 게 노가다 한남들 국룰이야. 노가다 하는 한남들은 천박한 한남이야 이거 100%임. 이라는 말을 하면서 현장에 하는 남성들을 비하하고 까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노가다 하는 34살 여자에 대해서. 본받고 싶고 하나뿐인 인생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눈빛이 단단해 보여 엄청난 분이야. 나도 덕분에 힘 얻고 갑니다. 진짜 멋있다 응원해요. 라는 응원의 말을 하고 멋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만 바꾸게 되면. 노가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이 용접일이야. 진짜 용접하는 한남들 하나같이 성격십창임. 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래도 대한민국에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칭찬과 격려 응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남자는 그 어떤 격려와 칭찬도 받지 못하고 조롱만을 받게 되죠.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역차별이라는 건 없다고 말하지만. 이런 간단한 경우만 봐도 역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차별은 여러분 역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을 테니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fm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녀들 앞에선 가족을 위해 평생 몸 바친 아빠의 노력도 천한 노가다 한남충이 되어버릴 뿐이니까요. 한심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평택항 중소기업 격리하는 여자가 남자를 저렇게 평가해도 괜찮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아빠가 천한 한남 소리 듣는 세상이 싫고 여자들만 올려치는 저 인간들이 싫습니다.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는 며칠간 휴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조금 쌩쌩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죠.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러분은 역차별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잠시 지대에 살고 계십니다. 지난 4월 8일 반 지원 Sug etwas炎 Kämon Big급